정준휘, 정준휘, 정준휘 정준휘, 정준휘 아까의 목, 이 바이블레이션 실력자라면 너목보에 착륙한 실력자 승무원 음치라면 대학 잡지 음치 모델입니다 근데 얼굴 상태가 너무 좋아 통통하지가 않거든? 아직은 데려는 너 음치! 음치, 음치! 이거 배워서 돼요? 이거 잘 안 돼 5번가 5번을 왜 해 일부러 그 음색을 좀 맞춘 것 같아 오우! 고추 입었잖아 아니, 아니, 백브라운 씨 거짓말이야 이, 바이블레이션 뭐야, 뭐야, 뭐야 오자분이 날려놨어 오자분이 날려놨어 오자분이 날려놨어 하루,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에 전문이던 그대 밖에 울고 많이 웃던 우리 아름답고 산란하게 빛나는 시간 되돌린다 내겐 하루가 탔던 너와의 기억 가슴 튀게 아름다웠던 너와의 시간 그대의 입술에 이젠 인사를 하죠 그대 눈에 그대의 숨결에 불서지게 그대 내려라 누군가 자, 이렇게 해서 5번 민지서리스 선호는 실력자였습니다! 잘생겼다